디자인을 먼저 만나고 싶어서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메이커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그게 너무 좋았고 삼각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귀엽게도 하고 들고 다니기 편하고 편하고 그 다음이 없다라는 획기적이고 출애용도 더 이상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색이 다 예뻐가지고 적응 시간이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대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다 섹션 캠을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영원도 되게 예쁘게 잘하는 단순성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디자인 페이머도 좋지만 일상 기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오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일상 생활에 여행이 되는 아이한테 줄 만한 명장기기 직접 보니까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상당히 제품에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봐온 사진과 제품에 이퀄이 거의 맞는 제품이에요 제가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